최강치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하오. 무슨 뜻입니까? 반은 신수의 피를 가졌고 반은 인간 어미의 피를 가지고 말 그대로 반인 반수라고 하도 있다. 실은 나도 아직 그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였어. 이렇게 단주를 모셔놓고 함께 감상할까 하오가 어떻소? 아주 재미난 구경이 되지 않겠소? 끝 팔찌를 벗기거라. 예! 뭐 하는 짓이냐? 그렇지만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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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은 으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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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또 하늘을 뺀다 바라봐도 죄인이 빈다 네가 온 이 하루가 너무 예쁘다 차오르는 그리움으로 차오르는 그리움으로 어떻소 단주? 저 괴물이 바로 단주가 찾던 그놈이 맞소? 그대가 찾던 그놈이 맞소? 정답 내 눈물아 슬픈 추억아 보고싶은 그런 사랑아 언제나 같은 하늘 안에 그려본다